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주만내액 전문가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종목이죠. HMM과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 대시세가 좀 발생되면서 1차 관문이 24,000원, 25,000원 부근을 지금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더 상승이냐, 더 큰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느냐, 아니면 조정이냐.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이 움직임은 굉장히 빠른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지금 강하게 벌써 큰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정확한 분석을 어떻게 매수하고 타이밍, 매토 타이밍 잡는 주식 만남 때는 비법에 대해서 공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1번 차트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면 영상에서 보면 그 때가 이제 17,000원, 8,000원 이렇게 돌파했을 때예요. 국가가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때 외국인과 지금 투신이 그러니까 지금 강한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신호탄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강하게 올라타주면 대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상황이고 이렇게 보이시죠? 정확하게 적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갈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확실히 외국인이 단타성향이 우리나라가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관은 좀 꾸준하게 살고 꾸준하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좀 투신형이 좀 어떻게 단타성향이 우리나라에서 좀 금투량 좀 강한 편이고 그나마 조금 강한 편이고 그 외 종목들은 좀 꾸준하게 사거나 파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때 빨리 강한 편이면 대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 주봉을 그때 여기 이 부근 있잖아요. 17,0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죽을 거였으면 진작 여기서 이렇게 죽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안 죽고 돌파가 나오니까 이거는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돌파가 아직 발생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 나올 거다. 그래서 1차 관문이 24,000원, 5,000원 이 라인에 있거든요.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길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1차 관문인데 바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쯤에 내가 혹시나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이 생겼어요. 물론 정확한 타점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정확한 매수 타점이 나올 텐데 혹시나 내가 매수하신 분들은 24,000원, 5,000원 부근을 어떤 식으로 여기서 빨리 돌파해주면 강한 대시세가 더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막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움직임이 더 될 수가 있다. 그럼 추가 매수도 가능한 라인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의 추가 매수 라인은 바로 이 라인이죠. 18,000원에서 13,000원 이 사이인데 이 부근에서는 불안하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자리다. 그래서 정확한 타점은 조금 더 이따가 또 종목들 계속 브리핑 해드리니까 그때 맞춰서 또 타점도 알려드릴 테고요.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때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세가 여기서 하락 추세가 가다가 가다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꺾인데 딱 여기 고점 맞고 죽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험한 자리였어요. 위험한 자리였고 실질적으로 매수 주체가 팔은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강하게 이슈를 받으면서 한미원전 동맹 기대 이슈를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다시 한 번 이 부근 17,000원 부근을 쳤을 때는 강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 강하게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 외국인 형이 그리고 투신 형이 들어오니까 그냥 개인들이 막 지금 막 샀어. 큰일 났어. 지금 어떡할 거야. 개인들이 막 샀는데 지금 샀는데 좀 불안해. 왜 불안하냐 하면 지금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 연기금만 꾸준히 사고 있는데 잘 보세요. 투신이 좀 투신 같은 경우 단타 성향이 있다고 했죠. 바로 다 팔았어. 지금 강하게 상승하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올라타는 매매는 좀 위험하다 하셨죠. 그래서 정확한 타점을 조금 더 기다리면 나올 텐데 뭐 여유 있게 잡으면 이 밑에 라인에서 잡는 거고 힘 있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다 여기서 이렇게 막 움직여주면 좀 위에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움직임 맞춰서 수급 상황에 맞춰서 강한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 좀 위에서 잡는 거고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럼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매 주체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쌓아야 된다. 아셨죠. 무작정 가서 간다고 사들어가는 건 좀 위험한 매매다. 아셨죠. 왜 왜 왜 왜 우리는 그런 걸 좀 많이 봤잖아요. 항상 올라가는 것만 보니까 우리가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현대체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21선 깨지고 바로 여기서 바로 올라 안 타면은 힘이 없이 쭉쭉쭉 죽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 주체가 매도 포지션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최근에 기관이 좀 많이 사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전한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5만 원 이상 돌파 나왔을 때 안전하게 우리 확인하고 가자. 지금 상황에서 움직임이 좋긴 한데 이걸 또 막고 여기서 또 기관이 다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안전하게 좀 가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내가 이 종목 장기로 좀 가겠다 하신 분들은 사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무리하게 여기서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 항상 계속 우리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막 이슈가 좋다고 상승하니까 막 사들어가다가 여기서 딱 반등이 안 나오면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애초에 처음부터 장기 투자자로 접근하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강하게 반등 나올 줄 알고 매수했는데 안 나오면 빨리빨리 정리해갖고 빠져나와야지. 왜? 매수 포지션이 포지션이 아직 다 매도였잖아. 매수 주체가 우리가 매수 주체가 매수였으면 상관없지만 매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한 대상승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특히 기관형이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가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유있게 좀 기다릴만 하고 아니신 분들은 지금 올라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차라리 올라타려면 2만 5천원 이상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올라타는 것도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 나가야지 정확한 매수 주체를 파악하고 매수 주체마다 매매 전략을 쌓아야지 우리는 큰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최근에 매매한 종목도 있잖아요. 바텍 같은 경우 이 종목 지금 보면 여기서 포인트였어요. 이거 매수 내려오기 전에 다 추천한 종목이에요. 저 동영상 싹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왜? 여기 왜? 여기서 왜 시작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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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리 외국인 형이 지금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떨어지는데 안 팔잖아. 우리는 강하게 여기서 비중 실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걸 그리고 이런 수급주 같은 경우 이런 수급주 수익 종목 같은 경우 최소 5% 이상 빨리 반드시 나와줘야 돼.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실현하고 기다려 볼 수가 있잖아. 매수세가 살아 있으니까 그럼 위로도 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매수세가 있다고 내가 종목을 계속 이렇게 사들어가면 안 돼. 왜? 그럼 내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내 매수가 근처에 맞고 이렇게 조정 주잖아요. 그럼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 이렇게 짝게 짝게 먹는 버릇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혹시나 손절한 상황이 나오게 되면 손절이 안 돼. 비중이 많이 들어가잖아. 이거 어떻게 복구할 거야? 이렇게 짝클 짝클 먹어갖고 그러니까 눌렁매매 최대 단점이 뭐야? 한 방 맞는 게 단점이잖아. 왜 맞겠어? 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못 먹으니까 그래. 정확한 매수 타점을 정해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러려고 왜 모르겠냐? 많은 통계가 필요하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매수 주체마다 매매 전략을 달리 쌓아야 된다. 왜? 매수 주체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은 패턴에서 반등이 나오겠냐 이거죠. 그렇죠? 외국인이면 외국인에 맞춰서 기관이면 기관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짜야지. 그래서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서 크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지 내가 혹시나 실수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 크게 손실이 안 나와. 왜? 내가 좀 위에서 잡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크게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하는 전략을 짜게 되면 좀 밑에서도 크게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손절이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 매수과나 매수과 위로 올라가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손질 없이 항상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좌를 한번 보세요. 매매를 보시면 매칠 아니면 매주일 꾸준하게 수익 나다가도 한두 방 아니면 매주일, 매칠 손실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매매가 꼬여서 슬럼프가 쌓여서 이러면 꾸준하게 매매를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려면 어떻게 어떻게? 광고 타임입니다. 지금 런치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추가로 이렇게 20일, 40일 주인데요. 그래서 선착순이니까 저 같은 전문가 없잖아요. 정확한 딱딱 매수 주체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짜주고 정확한 맥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계가 다 나와있잖아요. 왜? 저는 전업투자를 오래 했잖아.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꾸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들이 귀에 쏙쏙쏙 들어올 거야. 왜? 지금 보인들 시행착오를 겪고 있잖아. 지금 내가 손절을 못해갖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야. 없는 분들은 운이 좋은 거지만 보통 대부분 오래 매매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이거 손절 못해갖고 지금 언젠가 올라오겠지 하면서 이런 매매하면 안 된다. 그 돈을 갖고 내가 계속 회전률을 높여서 크게 수익을 내야지. 그럼 어떻게 된다? 하루에 커피값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금액으로 지금 선착순 하니까 이 밑으로 문자 성함 주시면 저와 함께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특전해갖고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제자를 많이 두지 않는데 왜? 주식 매매해서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러분들도 빨리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타고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 제자가 그나마 좀 열정적인 제자가 있어갖고 알려줬더니 최근에 매매 내역을 보냈어요. 천만 원 갖고 매매를 한다. 여기서 돈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죠? 계좌 한번 여러분 계좌 한번 매매 내역 한번 까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이런 매매 내역 없잖아. 며칠 아니면 며칠 수익 내다가 한 번 맞아서 크게 손실려고 이거 조작이 안 돼요.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 보세요. 딱딱 맞을 거예요. 불판하면 안 됩니다. 3월 달도 맞죠. 2021년 신상입니다. 3월 달도 이틀 딱 손절하고 쭈그맨하게 수익 냈잖아. 이게 1억이었으면 얼마야? 2,400만 원이었잖아. 4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4월 달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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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우 우리 제자인데 내가 매매하는 거 다 알려준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잖아. 그럼 내가 직접 미팅하는데 이거보다 더 수익이 잘 내지. 그렇잖아. 지금 또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수익 인증할 필요가 없어. 왜? 맨날 수익 내는데 무슨 수익 인증이 필요해? 얼마나 수익 인증을 못 내면 수익 인증을 하면서 여러분들 막 꼬시냐고. 그런 거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마 수익 인증 못 할걸? 어? 막 한두 종목만 해가지고 크게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이게 꾸준하게 어떻게 이게 안 돼? 왜? 이런 매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렇잖아. 이건 내가 본 거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아셨죠?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밑에 문자로 성함 주시면 청원계 매매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일 단타 매매도 마찬가지. 여러분 돌파 매매 돌파 매매 조금 뭐냐 허점을 좀 내가 알려드릴 텐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뭐가 있냐면 돌파 매매 아 그렇죠. 그전에 제 종목들 추천 추천주 여러분들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또 잘 갔던 게 어떤 거냐면 푸른자 투구네 윤석열 테마죠? 여기서 매수액 1차 매수해가지고 강한 반등 나왔어요. 이런 세력주도 최소 최소 10% 이상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한 다음에 내 매수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위로 볼 수가 있잖아. 마냥 사들어가면 안 돼. 왜? 그럼 큰 수익을 못 내. 그럼 한방 맞으면 손질이 안 된단 말이야.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비중을 싫어가지고 크게 수익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아셨죠? 제주 반도체 지금 딱 여기 1차 매수 아주 지가 막힌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1차 매도를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추가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지금 종목들 많이 좀 있으니까 지금 리노공어 아직 매수가 안 왔죠? 이 부근에서 매수가 유효합니다. 자 한번 캡처해서 딱 보세요. 메가스터디도 이 부근에서 유효하고 막 사들어가진 않아요. 이제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나가면 정확한 맥점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매수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또 뭐가 있죠? 이현재야 매수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직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유효한 겁니다. 이현재야 아셨죠? 한빛, 소피스도 딱 매수됐어요. 오늘 매수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지 안 되면 보세요. 매수가 아직 이 종목도 유효한 종목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오늘 종목들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세력이면 세력에 맞춰서 수급주면 수급주에 맞춰서 외국인 기관이면 수급주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구나. 정확한 맥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구나. 그리고 큰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도 어떻게 된다? 혹시나 내가 실수하더라도 위에서 사더라도 손실없이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찌끌찌끌 먹는 습관 들이면 혹시나 내가 손절 상황 나오면 손절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복구할 거야? 그렇죠? 복구가 안 되잖아. 그럼 자신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손절을 더 못하는 거예요. 눈림매매 최대 단점 한 방 맞으면 다 날아가는 단점이 있잖아. 그런 것도 이렇게 보완하는구나. 띵띵띵 할 거야. 눈림매매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2%, 3% 먹어서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단타 매매도 마찬가지. 당일 단타 매매도 마찬가지. 최근에 매매한 정보. 이현주의약 이것도 당일도 매매했어. 여기서 여기가 1차 매수였는데 당일 단타 매매도 마찬가지. 최소 저점대의 몇 프로? 5% 이상 반등 나오는 자리가 정확한 맥점이에요. 이런 자리가 아니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2%, 3%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이런 데서 매매 내가 습관 들이잖아. 3% 다 못 먹잖아. 떨어지면 2%, 1% 정리하잖아. 그러다가 한 방 맞으면 비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손절이 안 돼. 2%, 1%, 2%, 3% 먹는 습관 들이면. 왜 이거 손절 폭이 엄청 크잖아. 비중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짤릴 거야 이거. 그리고 반등이 시게 안 나와. 세게 안 나온단 말이죠. 왜? 짧게 짧게 매매하는 습관 들이면 짧게 짧게밖에 반등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 매수값까지 안 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크게 반등 나오는 자리에 매매하게 되면 내가 혹시나 위에 잡아도 반등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큰 손실 없이 아니면 매수값 위에서 익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데서 매매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돌파할 때. 물론 돌파 매매 굉장히 매력 있는 매매고 저도 여기서 많이 몇 년을 여기서 쌓아봤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매매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타고난 분들이고 제가 전업 투자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눌림 매매 하시는데 눌림 매매는 쉽잖아.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돌파 매매는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 막 호가차니 두다다다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과하고 또 빠른 대응이 필요해. 근데 그게 좀 탁월한 사람이 잘하더라. 일반 사람은 잘 못해. 그리고 꼭 내가 사면 이런 고점이잖아. 어바바 하면서 올라가는 줄 알아. 그러면 내가 사면 딱 고점이야. 쭉쭉 떨어지면 대응이 안 돼. 대응이 여기서 빨리 못 자르면 쭉쭉 빠지면 이거 그냥 손절 못하고 계속 갖고 가는 거야. 내가 운 좋게 몇 번 수익 냈다가도 한 방 맞으면 다 날아가잖아요. 또 웃긴 게 나는 여기서 손절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사서 수익 내고 수익 인증하시는 분들이 있어 똑같이 돈 내고 리딩받고 있는데 누군 손실보고 누군 수익 내면 그런 것만큼 소외받는 느낌이 어딨어 짜증나잖아요 똑같이 돈 내고 리딩받으면 다 똑같이 수익 내던가 실수해도 다 똑같이 손절해야지 누군 수익 내고 누군 손실본지 그런 거 믿지 말란 말입니다 그거 다 의미 없는 인증이에요 운 좋게 몇 번 수익 내고 인증하는 거야 꾸준하게 수익 낼 수가 없어 왜? 여기 돌파 매매 잘하시잖아요 잘하면 한 달에 최소 수억을 벌 수 있는 매매에요 돌파 매매 상따도 하고 상따가 따라잡기 그러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업투자자 중에서도 신계 신계라고 불러요 신계 인간계가 아니고 신계 돈은 엄청나게 벌어요 최소 수억 한 달에 많게는 수십억을 원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전문가 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잖아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 저도 처음에 주식 매매할 때 이런 거에 현혹돼서 그때 저도 리딩 받고 그때는 비싸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했어 이런 데서 세력이 매집했습니다 하잖아 여기서 매집했습니다 사자 사자 하잖아 빵빵빵 터집니다 하잖아 이런 거 안 돼 자기가 세력해야지 왜 전문가야 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그렇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접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접근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 현혹되면 안 된다 우리는 꾸준하고 안정되게 매매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현혹돼서 이렇게 투기로 접근하면 주식을 언젠가 잃게 돼 여러분들 달콤한 사과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매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눈리매매 하더라도 어떻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최근에 또 매매 종목 어디서 1심바이요 1심바이요 보면 여기서 종가 매수한 종목이 여기서 우리 종가 매수 아무나 할 수 있잖아 동시효과에서 하는 거니까 10분 동안 그냥 클릭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면 매수가 걸리잖아 그러면 종가에 체결되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를 해서 똑같이 수익을 이렇게 시가에 팔아도 얼마야 7%고 위로 파니까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잖아 우리가 이런 돌팔매매 얻어떻어떻 하지 않아도 그냥 기다리는 매매해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큰 손실을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똑같이 수익을 내고 똑같이 매수하고 똑같은 매수를 해야지 그래야 안정되고 꾸준하게 수급을 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매매에 우리 유혹되면 안 돼 아셨죠? 이게 뭐냐면 혹시나 그때 종가 매수 위로 걸거나 아니면 시장가로 주문을 시장가로 여기로 시장가로 주문을 넣게 되면은 종가에 매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가 매수 하시는 방법도 모르실까 봐 내가 그때 동시효과 들어갔을 때 보시면 딱 이때 있잖아 이때 있잖아 딱 이때 여기 캔들 보시면 그쵸? 캔들 보시면 딱 이때 잖아요 이때 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시장가 매수나 아니면 위쪽으로 현재가보다 한참 위로 매수가 걸어놓으시면 종가에 매수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동영상을 빨리 만들어서 종가 매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매수했잖아 똑같이 여기서 수익 내고 우리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를 하자고 그래야 우리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손절을 잘해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손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강한 매수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려야지 혹시나 내가 좀 위에서 사더라도 빠른 반등이 강한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뭐다 뭐다 큰 손실 없이 그래야 큰 손실 없이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계속 계속 수익금이 이렇게 쌓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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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쌓이지 이렇게 쌓이잖아 이런 제자들도 나한테 6개월 배워갖고 한 제자들도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난 더 잘하잖아 왜 나는 매매를 엄청나게 오래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하게 계좌 지금 만들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벤트 선착순 이벤트 추가 기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저와 함께 매매를 이용해서 밑으로 문자 주시면 저와 함께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나갔으면 수익을 이용 수익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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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꼭 명심하셔서 제가 좀 추천드도 싹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봐봐 잘 가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영상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두 주만납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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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